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3월 학평 해설을 진행해 볼 건데요. 3월 학평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첫 번째 치러지는 시험이니만큼 고1에서 배웠던 통합사회 범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사회의 전범위를 내용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서는 중학교 전범위 내용 다시 복습해 볼 필요 없잖아요. 이 문항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와 관계되는 내용들 이 해설들을 뽑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선별을 해가지고 문항 해설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볼 문항은 2번 문항이요. 2번 문항은 고1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7단원 문화와 다양성과 관련된 이 주제라는 연계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다문화 사회는 우리나라 사람들 한민족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보면은 베트남에서 결혼하면서 온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공장이 많은 지역에 가게 되면은 중국이나 아니면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지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입장이 나뉘어지는데 그 입장이 딱 갑과 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갑의 입장은 이민자들은 거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베트남, 우리나라에 결혼, 시집을 온 베트남 처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동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동화주의의 입장입니다. 동화주의는 용광로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고서 다 떼어내면 다 이렇게 합쳐지게 되잖아. 그렇게 돼서 하나의 문화, 단일한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용광로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을을 봤더니 이민자들의 문화와 거주국의 문화 각각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나문화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이론을 샐러드볼 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샐러드볼을 보면 샐러드가 각각의 재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문화에다가 흡수시키고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베트남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문화가 다양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자. 진행시켜보자 라고 하는 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택지 기업. 갑은 거주국의 문화에 이민자의 문화를 편입시켜야 된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을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문화적 역동성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다문화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 자 이렇게 2번 문화 풀어보셨고요. 4번 문화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화 같은 경우에는 고1통합사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1단원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계가 됩니다. 어떤 사상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정말 이 사상가가 많이 출제가 돼 행복은 인간 영혼 중에서 이성과 관련된 이성이 키워두고요.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이성과 관련된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성을 통해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도덕적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최종 목적인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인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뭐가 도덕적인 행위이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줍는 것이 도덕적 행위이다. 이걸 반복해서 실천하면 인간 삶의 최종적인 목적인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1번 현실 세계에서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죠. 2번 좋은 품성은 한 번의 도덕적 행위만으로 완성되다 반복적으로 하라고 했지 아니고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얘기했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고요. 4번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 데에 기여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인간의 기능을 타결하게 파괴하는 것은 행복과 관계가 없다. 아니지 인간의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해당 내용이 어떤 사상가인지 모르더라도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 개념을 조금 도식화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 문항은 선생님이랑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봅니다.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46.5%나 되는 학생들이 틀렸어 2단원과 관련해서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문항입니다. 2단원에서는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중심주의랑 생태중심주의가 있거든 그 사상의 대립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자연의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인간과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생태중심주의의 자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전일적 관점으로 인간도 자연의 구성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정답은 기억대근 2번이죠. 리을,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할 대상이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자 랩트와 은혜에 대한 공성원을 알아보고 인간중심주의자 랩트와 의외로 변하게 선장해 주esus이 아니라